내가 할래요. 저는 3개월 안에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세 장 뽑아주세요. 이쪽으로. 이거 두 명입니다. 두 장이 딸려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라고? 솔직히 얘기해. 이게 뭐야? 솔직히 얘기를 해. 빨리.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해도 되나는 뭐야? 오빠의 과거에서는. 이게 과거. 오빠 여자, 여자가 되게 많았네요. 형 많았지. 인기가 많았지. 왜냐하면 여자가 지금 여자 셋이 트로피 세 개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오빠를 두고 좀 많이. 그러니까 뭔가 전쟁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게. 형, 이거 살면서 여성분들한테 형 인기, 인기, 인기라는 느낌. 여자가 많았어.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가? 오빠가 되게 여자를 볼 때 생각보다. 여기 나온다. 연애를. 되게 보수적이네요. 좀 보수적이야. 되게 정숙하고 정숙해 보이는 옷차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아니, 연인의 마지막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났잖아. 그렇지. 거꾸로. 근데 이게 이렇게 났잖아. 그렇지. 거꾸로. 거꾸로 하면 안 좋구나. 야, 그거는 네가 막 섞었잖아. 아니, 오빠가 아까 운명이라고 딸려온 카드야. 그렇지. 형이 이걸 갖고 왔잖아. 응. 오빠가 운명이라고 했잖아. 오빠가 이걸 갖고 왔잖아. 그대로 갖고 왔잖아. 맞아, 맞아, 맞아. 봤어. 그래서 3개월 안에 생기지 않아요. 3개월 안에 생기지 않아요. 아니, 이거. 아니, 지금. 아니, 카드 한번 뒤집었다고. 고마. 내가 형 여기 안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형. 아니, 이건 아니지. 왜 형, 형 채널을 넓혀가지고. 야, 그 형은 잠깐만. 아, 잠깐만 형이야. 카메라 안 볼 때 살짝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잖아. 에이. 야, 근데 스토리는 말이야. 야, 근데 스토리는 말이야.